이번 뮤비는 단체로 하는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외롭지 않게 촬영할 수 있어요. 저희 스웨프 분들 너무 귀여워요. 저 너무 이렇게 자꾸 있어요. 감동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생면성을 준비하러 갑니다. 저구요? 누가 봐도 나예요 하는 표정이 안돼. 카메라가 묘하게 나를 안보... 거울로 딱 눈만 샀지 뭐야. 오늘 챌린지 찍느라 너무 힘들었어. 어? 몇 개 찍었어? 나는 하나밖에 안 찍었는데 왜 내가 다 찍은 거 같은 기분이 되냐? 네가 찍어준 거 아니야? 어 맞아. 내가 다 촬영해줬어. 그래서 힘들지. 또 심자윤의 무빙이 궁금함. 네. 여기에 언니가 보였어요. 그랬어? 네. 언니가... 그때부터 봤다고? 어때? 귀여워. 수민이랑 아이컨택 하는 영상. 수민이랑 아이컨택 하고 세유리랑 바람 피는다. 서있었던 내용 서있었던 내용. 안녕. 스탠바이. 스탠바이. 렛츠고. 안녕하십니다. 렛츠고. 알겠지? 새싹 열심히 하려고. 저 따라해주면 안 돼요? 탱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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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윗 오늘 저희 연궁팬셋하고 대연팬셋도 했는데요 우리 많은 슈윗들 만났어요 엄마! 엄마! 뭐야! 이렇게 많은 슈윗을 만난 거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80분의 슈윗을 만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재밌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또 봐요 또 만나요 안녕! 슈윗의 팬싸인에는 계속 됩니다 안녕! 안녕!